여기는 이제 작전을 보고 입력을 하는 건이에요. 이지훈? 역시 이지훈. 해, 바로 가야지! 해, 지리발! 해, 지리발! 바로, 아빠, 바로, 아빠! 붙어, 왜 안 붙어? 어우! 지금... 와! 나왔어, 나왔어! 서준이, 어우! 시작했어요! 됐어요, 김수현! 이야! 지금은, 지금은, 지금은. 축구화가 벗겨질 정도로, 예! 괜찮아? 괜찮아, 지훈이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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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, 말을 했는데, 뒷다리가 안 걸렸어! 아니, 다 써요! 다 써요, 가르쳐준 거예요? 다 써요, 가르쳐준 거에요! 진짜요? 네, 가르쳐줬어! 너네, 너네, 이거, 이거,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봐. 옛날에 이강인, 이강인 형 했던 거거든? 가다가, 어? 이거! 해봐. 그렇지, 괜찮아. 해봐, 해봐. 서진이 해봐. 서진이 해봐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오늘 이거 한 번만 하자. 재수, 재수, 재수. 와,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! 마르세유! 서진이, 어우! 뒷다리가 안 걸렸어. 앞에는 집었는데, 뒤가 안 걸렸어, 뒤가. 자, 마르세유. 마르세유까지 못 갖고 마포대교 턴 정도로 하죠. 마포대교 턴 정도로. 이지훈! 이 코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몰라요. 확실히 김지원이 올라오면서 지금 SMC도 이지훈이 지금 올라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추가 득점이 나오질 않아요. 김지원. 자, 골 오피.